스파게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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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재밌었어요. 어려운 건 없었어요. 저는 잘리는 것도 좋고 그냥 만드는 거, 그냥 요리 그 자체가 활동하는 게 너무 좋아요. 친구랑 노력하고 있어요. 예요. 안녕하십니까. 제가 처음으로 혼자서 둘을 써서 요리를 해본 경험을 그린 거고요. 만들었던 거 그린 거고 이건 같이 먹었던 거 그린 거예요. 오늘 만든 건 떡볶이와 김치볶음밥이었는데 떡볶이를 만들 때는 유수와 저의 스페셜 레시피로 만든 특별한 요리여서 처음에는 두근거렸지만 끝나고는 뿌듯했고 모두가 맛있었다고 해서 기분이 좋았어요. 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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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